네 그들 진짜로 우리 슈퍼 할매 죽인 거 맞냐? 순수! 지가 범인을 제고하렸는데요. 작년에 우리 슈퍼 살인사건 진범이요. 우리 슈퍼 사건자를 싹 다 갖고 와. 상예역 인근에 사는 10대 소녀 3명을 긴급 체포하고 왜 할머니 입에 테이프 붙였어? 죽일라 그랬어? 뭐 땜에 진범에 대한 제보를 무시하셨습니까? 나는 똑바로 수사했다고 믿는데? 이거 한번 읽어봐.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쓰는 놈이 이걸 썼다고 하면 누가 믿겄냐? 지방 방에 갇혀있는 북상의 애들부터 꺼내줍시다! 그럼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? 애들은 여전히 우리 엄마 죽인 살인사 취급을 받고 있고 나 이제 경찰이랑 왔다갔어. 애들 꺼내줍고요. 내가 재심 신청하십시오. 나아! 나아! 아멘